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쉬의 번개공입니다. 리딩파워 유형편 기본의 제5강 지칭대명사 문제에서 첫번째 이그점플 소재는 아이와 엄마가 있는데 아이가 뭔가 짜증이 났어요. 왜 그런지 모른다가 결국에 아 바로 저거였구나 라고 깨닫는 소재를 가지고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볼게요. 자 6 months old Angela가 주어로 쓰였구요. is sitting의 ing는 진행형으로 쓰고 있죠. sitting의 tting 이 부분도 우리 뭐 중딕댕이라고 하는거지만 단자음 플러스 단보음일 때 우리 ing에 tt 두번 써주는거 자 앉아있는 중 이었어요. in her high chair 까지 헐도 Angela에요. Angela의 높은 의자에. during은 전치사죠. 동안의 뜻에. 그래서 동안 하고 전치사 까지 이렇게 묶어주고요. during lunch 점심시간 동안 그래서 아까 전에 주어가 Angela였고 동사가 여기. 1. 그 다음 she is 가 다시. 동사. 2. 근데 Angela가 3인칭 단수니까. 단수. 자 주어의 s 요기 일치시키는거. 자 보는데. her bottle도 Angela의 bottle 병을. 병인데 어떤 병이냐면 i 라고 생각하고 젖병이라고 할까요. 자 그래서 on the table. table 위에 있는. she 는 또 Angela죠. Angela 는. is. pretty 는 여기서 부사고. 꾀 라는 뜻 이에요. 꾀 부사. 자 tired 했다. 애가 피곤해졌다. 형사죠. 그래서 얘도 수동의 형태 과거분사 형태입니다. 자 it's been a tough day 까지. has been 했듯이죠. 여기서는. it's been. has been. 그래서 현재완료 형태로 썼고요. has been 요 부분이. 저 용법을 안잡을게요. 애매해서. 그래서 일단 현재완료까지만. 현재완료. 저 약간 좀 개석종 용법의 느낌이 강하긴 하죠. 근데 영무법에 원래 그런게 없으니까. 그래서. 현재완료. 써 놓고요. 자 tough는 여기서는 힘든. 힘든 날이었다. 형용사. 자 그리고 쉬는 또 안젤라에요. 안젤라는. 주어. 보냈는데. 동사. 헐 바틀 아까도 나왔죠. 이렇게 묶어서 그녀의 젖병을. 목적어. 자 넘어갔어요. 자 안젤라는. 주어. 보는데. 동사. 룩스 앳 까지 같이 묶어 주시고요. 잇은 또 잡아야 되네. 잇은 아까 단수로 썼던 애가. 잠시만요. 얘가 여기죠. 자 그녀의 병을 봐요. 자 else. her mother. 자 as는 또 시간절로 썼네요. 여기서 뭐 말 떼라고 해서 다시 묶을게요. 여기서 붙어 묶어서 as 부터 시간절로 잡고. 시간대. 자 her mother e. 다시 주어로 가요. 그녀의 엄마인. 주어. 소피는 다시 보고. 보호를 잡고요. 보호. 동격. 비스 할 때. 실제 주어는 얘. 엄마가 주어고요. 어 잠시만 얘가. 갑자기 안 들어가. 슉 하고. 다시 껐다 껴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그녀의 엄마가 다시 주어. 동사는 3인치 단수 s 이 부분에. 밥을 줄 때. 그래서 먹이다. 라는 뜻이고요. 자 그녀는 소피가 아니고. 여기서는 아까 안젤라요. 딸. 안젤라를 먹일 때. 자 그래서 얘가 아까 전 동사. 1. 번으로 쓰였고요. 다시 겟치도 동사. 동사. 2번으로 쓰였어요. 2. 스케치도 여기서 3인치 단수요. 똑같이 썼죠. 자 그래서 엄마가. 엄마의 소피가 그녀에게 밥을 줄 때. 아. 그래서 묻고. 그래서 내가 잘못 잡았네. 여기 맞죠. 여기. 바보같이 적었다. 여기를 동사를 아예 없애야 되겠습니다. 얘를 주어도 아예 없애고. 자 이렇게 갈게요. 그래서 아까 전에 실제 주어 1번은. 1. 여기로 쓰고요. 동사 1번이. 1. 여기로 쓰고요. 본동사 2번이 여기로 갈게요. 그래서 얘가 얘랑. 두 개가 병렬구조로 가야되요. 지금. 그래서 요 부분에. 요렇게. 아이고. 자. 아침에도 정신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모레 모레. 비교급에 비교급을 두 번 쓰면. 점점. 뭐뭐 해졌다. 점점. 자. frustrated. gap pp 로 쓴거에요. 여기서도. 그래서 우리. gap pp 도 수동 돼. 비동사 pp 와 마찬가지로. 뭐뭐 되어지다. 그래서 좌절 하고. 수동형 이라는거. 수동. 좌절 되어졌다. 그래서 여기도 조금 신경 써야 되니까. 우리. gap pp 이 부분도.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요.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요. 갓 pp. 자. 자. eventually 하면. 결국 이라는 뜻이구요. 문장 전체를 시켜주는 여기. 부사 구조죠. 자. 결국. c. c. 안 잘라죠. tans away. 까지 묶어하고. 등을 돌리다. 하트. 동을 돌렸는데. 자. from our mother's spoon pool. 까지. 이렇게. 묶어 놓구요. 자. 그녀의 엄마의. 스푼프를 말해서. 숟가락. 숟가락의 음식으로부터. 이렇게 의역을 하구요. 자. 그래서. turns away가. 아까 동사 또. 1. 1번으로 써서. 여기 s. 이 부분. g. 그 다음 또 동사. 동사. 2. 보니. arches에서. 여기 또. 3인칭 단수. 구부리다 뜻이요. 구부리다. 구부리다. 자. 백을. 등을. 자. 똑같이 이제 병렬구조니까. 동사. 얘가. 3번이겠죠. 그래서. turns around. 자. turn around도 이렇게 묶어서. 우리. 돌아서다. 아. 돌았다. 자. 어디에서. in her height. 높은 의자에서. 애들 밥 먹을 때 앉는 의자. 그런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또. vocalizes. 동사. 여기가. 4번에. vocal. 우리 노래 가수들을 보컬이라 그러죠. vocalize는. 보컬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소리내다. 자. 그 다음. 여기 또 중요한거 났네요. sf 과정법. 자. sf 요거까지. 여기 주시하고. 주의하시고. 마치. 주어. 그녀가. 동사. 자. be about to. 묶어서. 막. 뭐뭐 하려고 하는 것처럼의 뜻이죠. 막. 자. 동사 원형까지. 동사 원형. cry. 울라고 하는 것처럼. 자. 그 다음. 소피는. 주어. 엄마였어요. is. 동사. 클로리스도 여기서 빈칸. 엄마의 심경을 유추할 수 있는. 빈칸 문제로 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클로리스는 실마리가 없다. 아. 알지 못했다. 요런 뜻으로. 요거 해주고요. 신마리가 없으니까. about c 다시. 자. 그 다음. what 부터 묶여갖고. 대가로 묶는게 좋겠죠. 에잉. 여기까지. 묶고갖고. 자. 여기가. 전치사의 목적어인. 간접 의문문이.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접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접 의문문. 전치사의 목적어. 자. 그 다음. 간접 의문문이. 명사로 쓸까요. 또 사람들. 자. 여튼. 자. what c 에서 접속사구요. 주어동사. 접주동이 명사절로써 전치사의 목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구요. 자. what 자체는 사실상.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자. 명사인 더 띵을 가지고 있는 위치죠. 보통. 그래서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사면서. 자. 어수는. 주어. 동사. 자. 까지 묶어서. 해석은 무엇을 안젤라가 원하는지에 대하여 실마리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소피가. 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자. when Sophie가. 주어. happens to. 동사. 까지 묶구요. happen to 는 우리가 보통 요렇게 묶을 때 우연히. 라는 뜻으로 적구요. 또 동사. 동사 원형. 원형. 자. 동사 원형으로 룩 들어갔죠. 자. 우연히 봤을 때. 자. at the table을. 테이블을. 자. for another reason. 다른 이유로 봤을 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엄마였죠. 맞죠. she가 말하는 것은 누구냐면 사실상 여기 나왔던 엄마고 나머지는 Angela baby 였어요. 맞죠. 그래서 엄마는. 주어. notices가 알았다. 알아차렸다. 동사. 잡고. 읍스. 자. the bottle 까지 묶었어. 자. 병인데. on is는 아까. 아. bottle이 아니구요. 자. 얘는 아까 테이블로 잡아야 되겠죠. 테이블 위에 있는 병을 알아차렸다. 엄마가. 자. that is. 주어. 동사. what you want 까지. 전체가 또 이렇게 묶어갖고. 얘는 또 간접 외문문절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도. 뺏겨야지. 요렇게 아까 전에. 똑같은 부분을 뺏겨다가. 여기다가. 쇽. 갖다 붙이구요. what you want. 여기서는 관제 본문이. 전치사의 목적은 아니죠. 여기서는. 여기서는. 보어로 쓰였죠. 보어. 동격. 따라서. 이것이. what the 선행사 포항. 좀 칸을 좀 띄어서. 이렇게 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기 좋게. 자. 이것이 또 무언가. 너가. 주어. 원트. 동사. 원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that's가 주어를 잡아주시구요. 이제. 이형식 동사를 기점으로. what 전체 처리. 무언가. 너가 원하는 것. 선행사 포항 관계됨사. 요구조로 쓴. 보어의 동격입니다. 라고. 시는 여기서 엄마에요. 주어. 엄마가. 동사. 말했다. 여기서도 말도 하고. 또 주기도 하네. 일. 자. 말을 하면서. gives. 동사. 이. 이렇게 들어가구요. 주면서. 안잘라에게. 다시 여기 또 이렇게 묶어서. 간접. 간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실제로 준게. 여기서 또 이렇게 묶으면. 헐바틀까지 가. 직접 목적어. 자. 바꿔 쓰자면은. gives. her. butter. to her. 이렇게 삼형식으로 바꿔도. 똑같죠. 여기도. success. at last. 자. 성공했는데. at last. 보통은. 묶어서. 마침내. finally. 요렇게 잘 쓰죠. 자. 요렇게 해서. 윗글의 소재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보면은. 자. 아이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기. 라는 소재. 엄마가. 어리둥절하다가. 결국엔 어땠다. 아. 니가. 배가 고팠구나. 라는 것을. 알였다. 자. 이래서. 우리 5강. 이그제프 첫번째. 아. 지문 한번 살펴봤구요. 자. 방금 전에 이렇게. 폐기했던. 요 내용하고. 제가 만들어 놓은. 워크북하고. 아. 일단. 시청 후. 끄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신 다음에. 거기에 이메일. 남겨주시면은. 선착순으로. 다운로드 링크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강. 첫번째 지문.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